여러분,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어디지? 베텐을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라방을 켰습니다. 우리 리너스들 연휴 잘 쉬고 있나? 베텐들을 준비가 됐나? 싶어가지고 이렇게 켰는데 너무 오랜만에 라방 켜서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켰어요. 다들 잘 지내고 있죠? 이렇게 해야겠다. 네, 배성재에 대한 지금 성재 오빠가 카타르에 계셔서 제가 이번 주는 라디오 스페셜 DJ를 하고 있거든요. 다들 이따 밤 10시에 생방송 하거든요.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지? 에라오 TV? 뭐 하여튼 인터넷 검색하면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, 거기서도 보일 수 있다. 카카오 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면 아마 볼 수 있을걸요? 뭐 하여튼 보이는 라디오니까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베텐도 봐주시고 아, 오랜만에 라방 켜니까 오랜만에 보는 저의 인친들 아주 반가워요. 다들 고향은 데려갔어요? 진짜? 립? 어, 립 뭔지 모르겠다. 립 뭔지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립 뭔지 모르겠어. 저녁은 바나나. 왜냐면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바나나로 때울 겁니다. 누나 올해도 팬미팅 할 거죠?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게끔 잘 한번 만들어볼게요. 근데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바나나로 깔게요. 근데 날씨가 좀 풀린 줄 알았는데 오늘도 좀 춥더라고요. 바나나 까기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우유를 먹으면 바나나 우유 일 끝나고 폰보니까 라방 안다. 너무 행복한 하루 마무리. 고마워요. 하루카. 알아요. 도와줄게요. 또 도와주게요. 우유를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우유가? 어릴 땐 흰 우유를 억지로 먹었거든요 역시 크면서 입맛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흰 우유 급식 있었죠 어릴 땐 억지로 먹고 제티를 타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흰 우유도 잘 먹습니다 다들 본가에 가셨나요? 엘루동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저의 엘루동 영상을 잘 보고 있어요 뭔가 못 가서 배템 보고 자려고요 좋은 생각 저 아까 와바 영상 봤어요 감사합니다 또 와디 오빠랑 연이 이렇게 생겨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본가에 안 가요 저는 본가에 안 가고 서울에 저런 할 일들이 있어서 서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바나나 하나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약간 되게 포만감이 많은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부르고 바나나 한 개로 돼요? 두 개 드세요 방금 먹은 게 두 개째예요 아까 집에서 하나 먹었고 뭔가 또 배고플 것 같아서 차에서 또 하나 먹고 아 그러니까 독호야 내가 있잖아 모자를 또 두고 가가지고 그 모자 좀 잘 맡겨줘 맡아줘 맨날 하나씩 두고 온 게 바튼 배튼 바튼 빨리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러 가는 거는 근데 이제 녹방해둔 것들이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라디오로 나갈 거고 유튜브에는 이미 녹방을 해놔서 다 뜹니다 해놓은 게 여기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 라디오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 연휴에 뭐하고 쉴까요 여러분? 연휴 계획 계획 계획이 뭐예요? 다 본가에 가셨으려나? 우유랑 홍초랑 같이 먹은 거 저 뭔지 알아요. 그러면 약간 요 플랫처럼 되잖아요. 그쵸? 요새 코스트코에서 할인해서 뭐가 12만 원에 팔아요? 근데 제가 라디오에 도착했어요. 여러분. 뭔가 왜 못 가? 연휴 땐 위스키죠. 그쵸. 위스키도 좋은데 연휴 때 뭔가 일 끝나고 와인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아까 베테노기 전에 동네에 있는 와인집에서 와인을 세 병이나 샀어요. 화이트 와인 두 개랑 레드 와인 하나를 샀는데 화이트 와인은 원래 좀 요 근내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하나라 또 하나는 그 와인이랑 되게 비슷한 또 다른 조금 더 가격이 한 몇만 원 저렴한 와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한 병 사고 그래서 제가 케이머스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와인이 이제 한국에서 사면은 한 14만 원 정도에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한 병이 14만 원이면 사실 싼 와인은 아니잖아요. 그것보다 더 비싼 와인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케이머스 와인이랑 좀 비슷한 와인들을 추천을 좀 받다가 그래 아싸리 케이머스랑 좀 다른 느낌의 와인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미국 와인 중에 케이머스는 미국 와인이니까 그래서 미국 와인 또다 아니다니다니다 프랑스 와인 아닌데 어디였지? 어디였지? 가영아? 아 어디였지? 그 와인이 프랑스가 되게 유명한데 유일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1등한 와인이라고 했는데 어디 나라 꺼냐더라 하튼 뭐 그렇대요. 그래서 그 케이머스 말고 다른 처음 먹어보는 레드 와인도 하나 샀습니다. 케이머스도 좀 달긴 달거든요. 그게 찾아보면 당도가 그렇게 많다고는 안 나오는데 제가 먹기엔 달아요. 근데 그 정도로 좀 달고 근데 케이머스만큼 되게 진한 또 다른 와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먹어보고자 한 병 샀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병을 샀는데 10만원 초반대가 나왔거든요. 14만원인가? 케이머스 한 병이 14만원인데 오늘은 알뜰 쇼핑에서 세 병을 14만원에 까챠 했습니다. 아 필터 입혀서 손에 계속 이거 빨간색 생긴 것처럼 웃기네. 오늘 왜 필터를 입혔냐면 제가 지금 피부가 좀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냥 일반 화질로 켰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그 이마에 이런 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여서 오늘은 피부를 좀 밀어야겠다. 싶어가지고 다 했습니다. 필터를 오랜만에 하여튼 제가 지금 도착을 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보고 싶으시면 베텐으로 넘어오시죠. 10시 시작입니다. 여러분 빠이짜찜찜 안녕